출동 준비 완료 펜타곤의 카빌 장군으로부터 무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쉬었나? 그랬기를 바라네 085로 자네는 미합중국 동부구역의 모든 인공위성, 기지, 탱크, 비행기, 병사, 여자와 아이들을 책임지게 됐으니까 말이야 자네 위로는 대통령 가까워, 나밖에 없네 에바 중위가 자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야 그리고 이번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요원 다냐를 보냈다래 장군님, 지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냐는 자네를 신뢰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래 확신하신다고요? 여기서 포탄세를 받고 있는 건 장군님이 아니니까 그럴 테죠 그녀는 최고의 요원이네 하지만 다냐보다는 소련군과 친해지는 게 더 쉬울 거야 즉시 시작하도록 하게 첫 번째 작전은 뉴욕이야 자세한 내용은 에바 중위에게 듣게 얼마 전 소련군은 맨하탄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후 이젠 지상군으로 뉴욕을 차근차근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포토 브래들린 전면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곳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입니다 탄야 요원을 브래들리로 침투시키면 통신망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사령관 전투지휘소 준비 중 전투지휘소 준비 중 스탠바이 소련 헤븐이 자유의 여신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련 헤븐이 자유의 여신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저들을 내버려 볼 수 없습니다 차량관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통신이 들어옵니다 다냐다 잘 들어 허드슨강에 놀러온 소련군 트레드노트 두 척을 항구에서 발견했어 놈들에게 강바닥 구경을 먼저 시켜주도록 하자 경고o-1 제1기 전투지휘소 준비 중 스탠바이 경고o-1 경고o-1 공격300形 공격300形 척을 항구성 경고o-2 위험합니다 타임 차이정 목표 달성. 나는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이름으로 미 합중국 시민들을 특별히 초대하는 바이오. 저것이 여러분의 자유요. 이게 미국의 운명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뉴욕이 저 여신상 꿀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 흘러간 과거를 생각하며 계속 비탄에 잠겨있던 항복해서 소비에트 연방에 합류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지. 유닛 상승. 동생이 공격당합니다. 동생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상승. 유닛 상승. 수입. 새벽에 도래가 일어나서 목표는 중입니다. 경고 – 유리군이 바로 대피가 필요한 것 같다. 경고 – 고향에 담아야 합니다. 경고 – 트랙이 조차가 들어있는 것 같다. 슬라인에 있는 것 같다. 경고 – 유리군이 부족한 것 같다. 슬라인에 있는 것 같다. 슬라인에 있는 곳이 상승합니다. 목숨을 탈수하며, 도착하십시오. 지하십시오. 목표 달성. 오케이.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축하합니다. 우리는 포토 브래들려의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기지와 부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포토 브래들려의 통신이 재개됐습니다. 다녀가 그 지역에 있는 소년군 보급기지의 위치를 알려왔습니다. 카빌 장군은 그 기지를 즉각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절 explor하기 위해 한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aerial 발생하였습니다. 자막이 무 failuresству 동사질에 출근합니다. αלא dull로 향후 인기를 둔 수 있습니다. 동시iti의 유리한 저는 부닭판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안팔하자고. 자막이 저비 목표 달성. 경고 – 경고 – 경고 – 목표 달성. 목표 달성.